네 부산에서 잘나가고 있는 최영 가수 노래입니다. 금요일 6주마다 실광수하고 아주 인기 하세요. 인생 열차로 갑니다. 고장도 없는 인생 열차 어디서 가고 있을까 볼 수 없는 집 카드 싣고 썩어 세월의 비단을 밟는다 지금 석동원의 시선에 빌려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내 삶에 불해일 거 있었다면 나이도 줄었을 텐데 나 멋있게 무한 일주를 해 오늘도 달리는 일차 인생 열차야 인생 열차야 그만 나를 내려놓고 가수라 여긴 오르산 돌아가기입니다. 행복나팔 단장님 이스킨입니다. 고장하세요 웃는 인생 열차 어디쯤 달려왔을까 알 수 없는 집 가득 씻고서 세월에게 배달을 밟는다 지금 석동원의 시선 100킬로 이렇게 빠른지 몰라 왜 내 삶에 불해일 거 있었다면 나이도 줄었을 텐데 정말 멋있게 무한 직장을 해 오늘도 달리는 일차 인생 열차야 인생 열차야 인생 열차야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가수라 열차야 인생 열차야 인생 열차야 인생 열차야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가수라 열차야 열차야 인생 열차야 아우 아 예 아주 신나고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감사합니다.